오늘 너무 힘든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안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제 자신으로도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들 우리 승헌이도 그렇고 전부 다 아픈데 꼭 참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 힘을 받아서 오늘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홉에서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는 천안에서 다같이 팬분들한테 기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암차 잘했어요? 네 얼마나? 다 해야죠 아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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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1, 2세트 선수들이 너무 형들이 너무 좋은 집중력으로 경기를 했는데 2, 3세트 살짝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4세트 지고 있더라도 형들이 끝까지 따라 붙어서 분위기 한번 반전시켜보자고 해서 비록 졌지만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5세트 때 그 분위기 이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런 건 없고 그냥 요즘 그냥 배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 모든 팀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믿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 천안에서 우승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검에서도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마지막에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 specific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혹은